지난 시간에 메스앤코딩 얼마나 파워풀한지 설명드렸고요 실제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먼저 다항함수와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을 한번 학습해보겠습니다 다 복습이죠 먼저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도 없이 학습하셨으니까요 함수가 무엇인지 변수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주어지면 y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죠 x가 주어지면 y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그걸 박스로도 이해하고요 이때 함수를 정의하면서 정의역 또 치역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이미지들을 아웃풋들을 쭉 모아놓은 게 x가 x1일 때 y1, x2일 때 y2 하는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걸 그래프로 표현했죠 자 보시면 함수에 얘가 예를 들어 y equal 2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함수들을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의역은 1, 2, 3, 4 자연수로 준다면 치역은 그 아웃풋들은 2, 4, 6 그래서 이것은 짝수들의 집합이 되겠네요 y equal 2x라면 정의역이 만약에 내추럴 넘버라면 그러면 치역은 짝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y equal 2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치역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 equal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n차의 다항함수 이런 다항함수들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명령어 플롯을 이용해서 이 함수 f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은 1차 함수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와서 기울기 또 절편 이런 용어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자 일단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플롯 그림을 그려보자 이 구간을 마이너스 3에서 8 사이에서 그려라 그러면 이 명령어 플롯 하나로 이렇게 쉽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여러 가지 복잡한 다항함수들이 있으셨겠죠 그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우리 실습실에서 클릭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양한 함수의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항함수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4승 그래프를 준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유리함수란 유리식 p of x over q of x 여기서 p of x도 다항함수고 다항식이고 q of x도 다항식인 이런 유리식을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y call f of x가 1 over x x 분의 1 또는 y call f of x가 다음과 같이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유리함수, relational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이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일 때는 이게 점근선이 생기게 되죠 이 점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앞의 float 명령어 뒤에 이렇게 detect pole를 보여주라는 명령어를 주면 그러면 점근선도 그림에서 바로 그려집니다 보실까요? 점근선이 그려진 그래프 이렇게 명령어를 아까 이 유리함수를 그려라 이 구간에서 그렇게 하고 y축은 마이너스 20 사이에서 그리고 점근선을 그려라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유리함수도 이게 없으면 점근선만 없는 것이고 그림은 바로 같이 그려집니다 언제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리함수도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명령어로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의 다항함수 또는 유리함수들을 그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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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